또 경선 1위가 총장이 안 됐습니다. 지난 18일 치러진 인재대 새총장 경선에서 큰 투표차로 1위를 얻은 백진경 교수가 다시 총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남편인 나노공학과 전병철 교수가 두 번이나 1위를 하고도 총장에서 고배를 마신 데 이어 아내인 백진경 교수가 세 번째 희생자가 됐습니다. 인재학원 이사회는 22일 백진경 교수에 이어 2위를 냈던 전민현 현 총장을 다시 총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전 총장은 지난 총장선거에서도 백 교수의 남편 전병철 교수에 뒤졌지만 총장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당시 전 총장은 논문 표절 문제가 불거져 학내외에서 비판이 제기됐지만 인재학원 이사회의 뚝심으로 총장에 올랐습니다. 백진경 전병철 교수 부부는 총장 선임이 좌절된 23일 두 부부의 이름으로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백 교수 부부는 학교 구성원들과 서울, 부산, 김해지역 언론에 감사와 아쉬움의 뜻을 담담히 전하며 좌절하지 않고 인재학원의 발전을 위해 뛰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연속 2위를 하고도 총장으로 선임된 전민현 현 총장과 그를 밀었던 이사회 측에 자신들을 지지했던 교수와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부족한 저희 내외를 총장선거에서 세 차례나 잇따라 1등으로 뽑아주신 인재학원 가족분들을 기대해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립대학 총장선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후응해 주신 서울과 부산, 김해의 언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총장선거에서 세 차례나 저희 내외를 밀어주신 교수님들이 배척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단 측과 연임된 전민현 총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총장선임 과정에서 인재대학교의 위기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다며 이번에 인재대학교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에게 큰 기대와 힘을 주신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이들 부부는 사제를 털어 최초의 민족자본 병원을 설립한 백인재 할아버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에서 부산, 김해를 잇는 인재대학교를 설립한 아버지 백낙환 이사장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앞으로 저희 내외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울백병원 교수 노조 측은 23일 오후 서울백병원 로비에 백진경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하지 않은 인재학원 이사회와 재선된 전민현 총장에 대한 비판 대자보가 걸렸습니다. 교수 노조 측은 대자보에서 잘못된 이사회 결정, 병원과 학교를 무너뜨렸다며 당신이 이사회 멤버라면 총장으로 누구를 뽑았겠는가 경선 1위 백진경 교수, 연구윤리 위반 전민현 교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는 전민현 총장이 과거 논문 3편이 학술지 연구윤리 위반으로 표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재대학교 소속 모 교수는 현재 교수들과 직원노조에서 총장 선임과 관련한 교육부 탄원서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이사회 측의 폭거와 월권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공감대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